오늘은 이사야서 6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또 안정되고 또 새롭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또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또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도구로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것인가 또 경영하는 사업터와 또 직장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서로 화합하고 또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또 한 가정과 모든 사회의 일원들이 혼합일체가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야말로 분열이 있고 쟁투가 있고 또 자녀들과 모든 범사의 사업터나 직장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산란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이러한 것 가운데 매우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바라고 북한의 참 여러가지 전쟁 위협 속에 핵무기 위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방어하고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이루는 시대에 우리가 이를 것인가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하는 것이다.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사업터도 부흥하고 또 나라와 민족이 정말 화합하여 이제는 마지막 선진 대한민국으로서 우리가 전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해결책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회에서 64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사회에서 64장은 그야말로 그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참 말할 수 없는 위협 속에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유다 백성들의 신음에 섞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러한 낭국 속에 있는데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오니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사죄하오니 주여 강림하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주의 앞에 산들을 진동하시고 녹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나라의 모든 사회적인 모든 이러한 어려움과 환란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의 개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흥이 필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부흥을 체험할 것인가 이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성령에 강림하지 아니하시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강림하심을 강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증거 예수 크리스도께서 마지막 지상태의 명령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기다리고 기도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부활하신 후 50일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다.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탄생. 성령의 강림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강림은 이제 어떤 강림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는 성전시대 몸이 성전이 되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진정한 부흥이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두려움에 떨고 로마의 그런 빗박 속에 다 순교당하고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자들 위해 성령의 강림의 역사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5천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교회 위에 영적인 빈곤 상태 위에 하나님을 갈급하여 그야말로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활락과 쾌락이 난무하는 도시여 미신과 무속적인 점과 주술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 지금 우리가 우리 서울을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수많은 주술과 점술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리고 주의를 돌아볼 때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있는 그러한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심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러한 이 나라, 이 민족의 타락함과 이 교회의 무능함을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강림하심 이사회에서 64장의 그 유대민족들이 적군들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그야말로 우상승배와 또 하나님을 경애한다고 하지만은 미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거 지금 그 역사가 그대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의 첫 번째 1800년, 96년인가요? 94년인가요? 이때 복음이 전파되고 난 후에 첫 번째 영적 대각성을 불러오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건 바로 1906년과 1907년도에 있는 원산과 평양의 대부흥을 우리는 한국교회의 첫 번째 영적 대각성의 부흥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부흥이냐? 바로 1904년도에 일어났던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 광부 한 사람이 10년 동안을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4시까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들 생각나는 모든 이러한 나쁜 행동들을 깨끗이 청산하라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라 즉각적인 순종 네 번째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대중 앞에 이것을 선언하라 이겁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중 앞에서 간증한다는 것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영국 전역에 퍼지고 결국은 호주와 인도에까지 대부흥의 역사가 웰지의 부흥을 시초로 해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열일곱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모여서 그 교회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것이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부흥, 영국과 호주의 부흥, 아프리카의 부흥 이것이 바로 미국에 건너가서 아추사의 부흥 이러한 부흥들이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 1907년도에 3년 후에 상륭을 한 거예요 바로 존스톤이라고 하는 웨일주의 부흥을 경험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주강사로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보금을 전할 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영적태각성의 역사 회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누차 여러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선주 그 목사님이 자기의 죄에 대한 과부의 친구의 그 아내의 친구가 죽고 나서 모든 돈을 아내의 돈을 다 맡겼는데 그걸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계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고백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일어나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통해하고 자복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나가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 성령의 역사했던 것을 미국에 가서 발표한 신문에 나 있는데 오순절날 부흥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다 성령 강림 그 성경에 기록한 사건이 그대로 한국 장대원 교회에 일어났다 이렇게 아주 대서특비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것이냐 이제는 그 후폭풍으로 이제 신분에 타파 양반 중인 사인 노비 이러한 누구나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별은 하시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승배와 미신을 타파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술집이 문을 닫게 돼요 그리고 유명한 기생관광 환각 쾌락의 도시였던 평양이 그야말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울 정도로 놀라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났다 개혁이 일어났다 사회적인 개혁이 교회만 부흥된 게 아니라 그 동네와 모든 도시가 성령의 탐동으로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열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이제 우리 남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환란이 6.25 환란이 있고 또 그 후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 은혜를 받은 모든 그러한 주의 종들이 다 내려온 거 아니에요 내려와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이 바로 그 시작이 웰즈의 부흥이요 바로 우리 한국 장대현 교회의 부흥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로부터 그 후에 조선이라는 그 명칭 C-H-O-S-O-N 조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꿔서 부르기 시작 초순 C-H-O-S-E-N 바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꼬레아라고 하는 그 꼬레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꼬레아 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 민족은 바로 이름부터가 하나님의 부르신 민족이요 제사장의 나라여 선택된 민족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그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신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부흥을 막았다 그리고 교회가 그로말미야마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분리되고 이렇게 돼서 교회 부흥이 끝났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이것은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부흥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모든 역사 종교다원주의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모여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의 말씀을 그냥 사람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 교회는 성령이 떠나시고 마는 것 성령의 강림하심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가정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서란스럽고 아주 극 분단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좌우가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그야말로 이 나라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극한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타개할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64장에 기록한 말씀대로 주여 강림하셔서 이 문제의 산들을 녹여버리시옵소서 문제의 산들을 진동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개입해 주시옵소서 내 사업태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림하시기를 원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산이 진동하여 녹아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여서 64장 1절 말씀해 보면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을 알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지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그야말로 모든 문제의 산들은 녹아 없어지고 말이에요 녹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서 태워지고 마는 것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낙심과 좌절을 주는 산들이 녹아 내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는 진멸하며 물러감을 받을 것이오 그야말로 그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그 희석이야 왕시대에 사내립 대군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그 희석이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내립 왕이 협박한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림해 주셔서 이 산들을 녹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강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고 있는 동안에 단 하루 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오셔서 18만 5천 명이 그냥 시체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내립 왕은 도망쳐서 고국에 돌아갔지만은 이 왕자들이 난을 일으켜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드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려오시면 그때 모든 것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상황 끝이야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주를 악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행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에서 64장 4절 말씀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그 이름을 경애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부터 해가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이 내려쬐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지 그들이 어떠한 마음과 심령에 문제에 얽혀있던지 대인관계에 문제에 있든지 사업에서 그야말로 망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든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뛰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부흥에 반대되는 방해하는 문제 나에게는 왜 이러한 방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내 문제는 개입하지 않으실까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죄로 인하여 부패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6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오냐오냐 좋아좋아좋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네가 어떻게 했을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지극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자식이 잘못된 길을 찾고 갈 때 오냐오냐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생명을 걸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의 죽어가는 그 길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질도 하고 때로는 초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야말로 사면 초과 같은 어려움을 당한 거 이거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운이 나빠서 내 팔자가 이러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결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행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남을 탓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잘못 만났어 내가 그 때를 저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미혹당한 것입니다 아니면 고의적으로 아니면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2사에서 63명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진노하셨나이다 내가 어찌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앳글런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신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만이 깨끗한 옷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의인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은 교만입니다 장원서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오 선봉이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자미니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고 시편 103편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영화와 인생의 육신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죠 풀은 떨어지고 바람이 불며 시들며 마치 나무에 달린 이파리가 푸루청청하고 잘되는 것 같지만 때가 이름에 색깔이 변하고 변색되고 갈색으로 되고 결국은 떨어져서 낙엽이 되고 그 낙엽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뗄감이 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의 의인은 이와 같이 누더기와 같은 것이에요 낙엽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인자심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극렬과 자비하심이 있다는 그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의 언약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고집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회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이단적인 이러한 성경 해석은 뭐냐 하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뭐 죄개할 거 뭐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거 그 믿음은 내 죄사 안 받고 되는 것이지 죄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미혹이야 그 이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 죄를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웨일즈의 부흥에 있어서 우리 장대현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가장 첫째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모두 일부가 아니고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성령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느냐 그 행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 삶이 변화를 받지 못했다면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계속 범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십 개명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없이 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십 개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가 거기에 비춰보면 나와요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부응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죄를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죄를 뭐해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에요 내가 그걸 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다 내 삶을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혼자만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중들 앞에 나와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도야 복음의 역사야 그래야 부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부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죄롬으로 추건합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주일날 교회에 참석했으니까 내가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나 그것까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 부응을 갈망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여 임재하시고 나타내주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부응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냉랭해요 감동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무적인 것으로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 그리고 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인난이 열정을 상실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단도 잘 분별해서 니골라당이라고는 이단을 내어 쫓아냈습니다 그야말로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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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적인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혼신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노라 유명한 갈라디어에서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불릴 듯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열정으로 내 자신을 헌신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부흥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는 뭐를 구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하나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손을 들어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하니 이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손에 뭐가 들어있나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은 어린애와 같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이제는 좀 성숙된 신앙을 가지라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표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손에 있는 뭔가 줄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즉각적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야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을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땅을 고쳐주시는 거야 그 전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역대야 7장 13절에 내가 하늘을 닿고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가 왜 내 삶은 이렇게 건조한 가 왜 삶은 이렇게 빡빡하고 어려운 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사업만 하면 이렇게 망하는가 다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왜 없는 것인가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한다 이거예요 메뚜기들은 마귀들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해치는 거 곡식들을 갉아먹는 메뚜기들 아니야 황충 아닙니까 왜 내는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는가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또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전염병 뿐만이 아니라 몸이 항상 아프고 피곤하고 이런저런 병으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지난 목요일날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회 때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마다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 여기저기 아프고 암 걸리고 뭐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왕따다하고 직장에서 퇴출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순종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하십시오 화를 벌컥 내는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야말로 저주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뭐 때문에 와요 해방되밖에 안 되냐 그러니 귀신들이 소리치며 그냥 떠나가지만 다시 친구들을 데리고 더 많이 와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두려워 떨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원망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된 그 모습을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집회에 참여하는 물론 나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건 있지만 귀신도 내 쫓아주면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 불평하면 그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게 다시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알아야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땅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명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당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당치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불쌍한 역사 하나님을 모독하는 역사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역사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사에서 64장 9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 여호와요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세요 구하오니 포시옵소서 포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의 백성인이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가합니다 너무 강팍해 마음 너무 교만해 하나님 앞에 너무 목이 곱게 서있어요 말을 해도 듣질 않아 그때는 매질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미련한 자에는 채찍이야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채찍으로 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야 하나님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세요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냉담하지 마세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자신을 낮추게 되기를 주의하며 추가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거 없습니다 직분을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요 무슨 뭐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계급이 아닙니다 뭐 집사 장로 권사가 계급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직분이요 우리 모두는 형제와 자매야 이렇게 계급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자기의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의의의 도구로 삼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마다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고 쟁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의의는 누더기와 같아 그 누더기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만이 새로운 옷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부흥의 대상 남이 아 저 형제는 부흥의 대상이야 아 저 집사는 부흥의 대상 이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부흥의 대상이야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자신을 겸비하고 낮추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고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전파됐을 때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 이 한국교회가 그때 폭발적인 부흥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것이 그 공산당이 쳐들어므로 말 미야마 남한으로 믿는 자들이 다 밀려나왔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기억합니다 1970년 빌리그리엄 대성회 때 세계 최초로 백만 명이 모여서 수십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그 폭발적인 사건 그 사건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나날이 쇠퇴해가고 숫자는 저러갈 뿐만이 아니라 열정을 상실하고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는 곳 저다 힘들게 되고 그저 그냥 영상 영상 유튜브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자면서 그냥 듣고 아멘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부흥을 다시 부흥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돼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방될 때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부흥의 대상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자신을 겸비하고 낮출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이방인에게 강림한 것처럼 우리가 그 요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다시 한번 평양의 창대형교회의 부흥이 부산 서울 여의도에 일어났던 빌리그람 대성에 일어났던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불길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 때가 부흥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 크리스도가 내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크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속에 여러분의 땅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부흥의 역사가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속에 내가 부흥을 받아야 될 테입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